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어우 여러분, 행복한 설날 받고 계신가요? 2021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원한 쌤, 프랭크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 읽기 채널에서 제가 설날을 맞이해서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지금까지 배운 여러가지 영어 읽기를 토대로 우리 기초적인 단어 공부하고 그 단어를 갖고 정말 기초적인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설날인데 우리 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못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지금 완벽하게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저와 함께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재밌죠? 제가 특별히 설날이라서 이렇게 갓도 한번 쓰고 아쉽지만 이 깃김치는 없어요. 가치김치는 못 먹지만 우리 설날 한번 재밌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it이라는 단어예요. it은 이렇게 씁니다. 참고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가 조금 지겨울 수가 있어요. 제가 완전 초보자를 위한 강의입니다. 이 it, 먹다란 뜻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여러분, i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은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나는은 영어로 I라고 해요. I. 자, 어렵지 않죠? 그럼 나는 먹는다. 여러분, 해보세요. 나는 먹는다? 아, 여러분, 좋습니다. 약간 라이브 강의처럼 들어가고 있어요. I, it. 그럼 뒤에다가 먹고 싶은 무언가만 얘기해주면 돼요. 나는, 여러분, 떡국을 먹는다. 설날이니까. 에헴, 설날에 떡국 먹고 나이 두 살 더 먹을 거야. 나는 떡국을 먹는다. 떡국은 영어로 떡국이라고 하면 돼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 정말 잘했습니다. I eat 떡국. 뒤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국말로 쓸게 했습니다. 나는 떡국을 먹는다. 여러분, 너는 U라고 해요. 제가 사실 성이 U씨입니다. Hey, U! 나 불렀어, U! 이렇게 나오죠. 자, 너는 영어로 U라고 해요. U. 그럼 여러분, 직접 해볼게요. 너는 떡국을 먹는다. 시작! 따라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에이, 프랭크스를 한번 해봐. 나는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크게 따라해야 돼요. You eat 떡국. 시작! 좋아요. 이렇게 영어는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와 함께 가랑비에 오쳤듯이 하나씩 들어오면 돼요. 여러분, 설날에 또 뭐를 합니까? 설날에 만두를 만들죠. 자, 우리 만두. 만들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만드는 거는 make라고 해요. A가 A 발음이 나니까 읽어볼게요. make 좋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만두를 만들어. 만두는 영어로 만두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일단은 한국말로 할게요. 너는 만두를 만들어. 시작! 그렇죠? 잘 따라하고 있죠? You make 만두 만두는 영어로 dumplings라고 해요.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냥. You make 만두 나는 떡국을 먹는다. I eat 떡국 너 떡국 먹어? You eat 떡국 아, 좋아요. 그 다음에 너 만두 만들어? You make 만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냥 하나씩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손에 갓김치가 있어. 갓김치 보이죠? 이 갓도 있고 갓김치도 있어요? 나 갓김치 있어 라는 표현 한번 해볼게요. 이 있어 라는 표현이 한국말로 잘 생각해보세요. 갖고 있다라는 게 축약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갖고 있다라는 동사는 have 라고 합니다. 그럼 나 갓김치 있어 갓김치는 영어로 갓김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갓김치 있어 시작! 좋아요, 여러분. 잘했습니다. I have 갓김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어렵나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영어 규칙을 공부해가지고 말이 안 나온 거였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또박또박 너 갓김치 있어 해보죠. 시작! very good! you have 갓김치 제가 써보겠습니다. you have 갓김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너 만두 갖고 있어 그렇죠.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you have 만두 자,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설날에는 위쪽 지방에서는 만두국을 먹어요. 아래쪽 지방은 떡국을 많이 먹고 만두를 보면 만두국 먹을 때 만두 하나만 먹어요. 여러 개 먹어요. 여러 개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개라는 표현을 영어로 쓸 때는 이 뒤에다가 s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you have 만두 이렇게 얘기하면 만두 여러 개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는 만두를 하나만 갖고 있어. 하나 이 만두 제 얼굴이 만두가 됩니다. 만두 왕만두 하나만 있죠. 이럴 때는 I have a 만두 이 어가 하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문법을 관사다 부정관사다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 딸기잼도 있고 포도잼도 있고 설날이니까 특별히 복숭아잼도 넣겠습니다. 이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you have 만두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설날에 갑니다. 그 소리 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는 거는 go 라는 동사였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go 좋아요. 여기다 써볼게요. go 여러분 근데 갈 때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어디 가고 싶은 이 장소가 있나요? 분명히 어디 가고 싶은 장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항상 나오는 to 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go to 하면은 가는 장소 이렇게 go to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제 고향이 천안입니다. 천안으로 나중에 영어 공부하러 오시죠. 좋습니다. 천안에 간다. 나는 천안에 간다. 시작 좋아요. I 가는 장소가 있으니까 go to 천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영어가 이게 다입니다. 너 천안에 가 시작 그렇죠. you go to 천안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학원을 하면서 좀 약간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60대 분들도 제가 가끔씩 영어를 알려줘요. 영어 반이 있는데 그 60대 분들은 20대 30대들이랑 같이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60대들은 천천히 조금씩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막 후다닥 나가는 게 필요가 없어요. 뭐 무슨 우리가 수능 볼 것도 아니고 무슨 토익 볼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치미로 뭐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그냥 재미로 영어 공부하는 겁니다. 머리 두뇌 회전도 막 돌아가고 좋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하나씩 천천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설날에도 되게 길게 강의를 찍는 이유도 바로 뭐다? 그냥 여러분 들으면서 어 어 어 어 이겁니다. 그냥 나 서울에 가 한번 해보죠. 나 서울 가 나 서울 가 어휴 그렇죠. 얼마나 쉽습니까. 나는 I 가는 거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림을 go to 서울 이런 것들 제가 한국어로 쓰겠습니다. 그냥 뒤에는 I go to 서울 My hometown is 서울 So I go to 서울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이렇게 똑같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단어들을 우리가 계속 eat 먹다 make 만들다 have 갖고 있다 go to 어디로 가다 이런 단어들을 하나씩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들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를 갖고 우리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문장을 한 번씩 만들어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 지워볼게요. 위에 있는 단어를 갖고 몇 개만 더 계속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물어보는 시간을 한 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 이렇게 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무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한다는 소리죠.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는 앞에다가 뭐를 넣냐면은 이 두 만 넣으면 돼요. 두 이 두 여러분 만두 좋아하시죠? 이 만두를 넣는 게 아니라 맨 앞에다 뭘 넣는다? 두 두 얘가 들어가면 물어보는 거예요. 좋아요. 준비됐나요? 너 서울 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서울 가 두 누가 너 너 너 너 너 너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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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o 서울 이렇게 너 만두 만들어 바꿔보시죠. 너 만두 만들어 천천히 또박또박 하면 됩니다. 물어보는 거니까 앞에다 둘 누가 이유 통사 만드는 거 이렇게 이거 이거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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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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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만두 여러 개 여러 개 하나만 만들면 엄마한테 혼나요. 만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밌죠? 웃기죠? 웃기지 웃기지 않아 좋아요. 다음 가볼게요. 나는 아니죠. 너 만두 갖고 있어? 너 만두 갖고 있어?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니까 두 누구한테 유 이렇게 갖고 있는 거 have 보통 만두 하나만 갖고 있지 않죠?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만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나한테도 물어보는 거죠. 나한테 나한테 내가 만두를 만든다고? 내가 만두를 만든다고? 시작 잘했습니다. 물어보는 거니까 누 누가 내가 I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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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 만들 She 만두 만두 하나만 만들지 않죠? 만둑 Do I make 만두 두 I make 만두 어떻습니까? 문법 없이도 여러분 이렇게 재밌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어 걷기가 무조건 돼야지만 이 읽는 거를 바탕으로 짧은 단어를 외우고 이 단어를 한국어 뜻으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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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 대입한 걸 갖고 이렇게 저랑 같이 문장 간단한 거 만드는 연습을 계속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영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15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정말 많이 가르쳐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영어가 느는 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영어 공부에 다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계속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게 또 진짜 수업을 받는 그런 느낌이 나죠?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위에 것도 지울게요. 뭐에 대해서 공부하냐면은 우리 이번에는 새로운 단어를 한번 공부해보죠. 자 우리 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이. 아이. 애기들. 뭐라고 한다? 키드라고 해요. 자 혹시 이 단어 보셨나요? 여러 명이면 키즈라고 합니다.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애기들. 어린이들. 그럼 여러분 한번 만들어보세요. 나는 아이들이 있어. 자녀분들이 있거나 손자, 손녀분들 있죠? 나는 아이들이 있어. 시작. 그렇죠. 이게 빨리빨리 나가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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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들. 아이들. 내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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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애들 여러 명이 있다. 키즈. 한 명이 쓰면은 어. 키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문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랑 함께 이렇게 설날 특집으로 천천히 한번 공부를 해보죠. 제가 이거 영어 읽기에서는 단 한 번도 문장 만드는 법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왜냐. 저희 회화 채널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회화 채널 가서 공부하기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올 설날 특집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요런 것들을 여러분 제가 유료 강의에서 체계적으로 책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내가 영어에 대해서 좀 더 흥미가 있고 조금 더 문장 만드는 것도 공부하고 싶다. 저희 프랭크쌤 형과 함께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갑니다. I have keys. 어우 좋아. 너무 재밌어. 또 하나 해볼까요? 나는 감기에 걸렸어. 이번 명절에 그래서 사람들을 못 만나. 감기는 영어로 추운 거. 춥잖아요. 이 추운 거를 cold라는. cold. 한번 읽어볼게요. cold. 그래서 앞에다가 어 맞으면 감기가 됩니다. 읽어볼게요. a cold. 좋아요. 그러면 물어보죠. 너 감기 걸렸어? 너 감기 걸렸어? 시작.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잘 나오나요 여러분? 야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앞에다 뭘 쓴다? do를 쓰려 있죠. 누가? you. you. 아 감기 걸렸어? 아 이 걸리다가 뭐지? 이 전화를 걸어야 되나? 이 그 뭐야? 그 경기를 시동을 걸어야 되나? 걸다. 걸리다. 감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감기가 아하하하하하 마이크를 만졌어요. 실수로. 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have라는 동사를 써야 돼요. 감기. 이렇게 가는 거죠. do you have a court? 한번 해보죠. 너 감기 걸렸어? 시작. 잘했습니다. do you have a court?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간 조금은 이게 감이 오지 않나요? 이 설날에 또 이렇게 저와 함께 또 재미있게 영어 공부하니까 신나죠? 막 이렇게 신이 오우 신이 날아요. 신나는 강의 저와 프랭크 쌤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감기 걸렸어? do you have a court?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나 감기 걸렸어. 시작 I have have 감기 하나 a court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설날에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 설날 하면은 당연히 돈이 최고지. money money 해도 money가 최고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영어로 money 그래서 돈이 여러분 돈이 놀라면은 뭔지 알아요? 돈이 놀라면 어머니 아 좋아요. 자 이런거 깨알개그 좋아요.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너 돈이니? 우리 며느리 아니면은 또 이렇게 딸한테 너 돈이니? 바꿔보죠. 시작 시작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앞에 do가 들어갑니다. 너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you 갖고 있다라는 have 뭐를? money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제 단어들이 하나씩 배열이 됩니다. 와 너무 신기해. 재밌죠? 너 돈이니? 시작 I'm so proud of you. Very good.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영어가 좀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런 좋은 강의들 혼자 듣지 마시고 주변 그 친구들한테 심심한데 영어 홍보나 영어 프랭크쌤 잘 가르칈대 한번 많은 또 추천 또 소개 친구들한테 꼭 해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Do you have money?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 소고기를 먹고 싶어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우리 소고기 한번 공부해볼게요. 혹시 예전에 이런 거 들어봤나요? 아하 비프 스테이크나 한번 땡기하고 써 비프 스테이크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소고기는 영어로 이렇게 써요. 비프 이게 프랑스 말에서 온 겁니다. 비프 비프 아니에요. 한 번 더 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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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어려운 게 하나 나와요. 막은 뭐냐면은 나는 소고기 먹고 싶어 우리 먹고 싶어라 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원트 투 이시라고 해요. 원트가 원한다 라는 뜻이고 얘 투는 얘 동사가 한 번 더 나와서 투 를 그냥 쓰는 거예요. 얘 그냥 쓰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쓰는 거예요. 원 투 잇 먹고 싶다. 읽어볼게요. 먹고 싶다. 원 투 잇 먹고 싶다. 원 투 잇 좋아요. 나 소고기 먹고 싶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나죠. 나 아이 아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직접 해보죠. 먹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아 좋아요. 원트 잇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이 원트 잇 소고기 비프 이렇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수업을 많이 하다보면은 이 시퍼라는 말에서 원트를 못 뺍니다. 시퍼 이 시퍼는 원트입니다. 뒤에다가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거예요. 아 나 물 마시고 싶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이 원 투 드링크 워터 이렇게 갖고 싶어? 원 투 헤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은 이제 원 투 투에 대한 개념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펀치 원 투 한 번 더 원 투 원 투 자 여러분 한 번 해보죠. 시작 크게 따라야 됩니다. 원 투 원 투 먹고 싶어 원 투 잇 갖고 싶어 갓 갖고 싶어? 갓 갓 갓 원 투 헤브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되지 않나요? 자 요 연습했죠 이제? 연습했으니까 우리 몇 가지만 문장 더 만들어보죠. 여러분 이 설날이니까 아 저는 선물을 갖고 싶어요. 선물 자 우리 선물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기프트라고 해요. 기프트 혹시 뭐 기프티콘 이런 거 들어봤나요? 그래서 기프트가 선물이에요. 자 한번 써볼게요 제가 선물 기프트 선물이에요. G는 그 발음 I는 이 발음 지금 누르고 있어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G는 그 발음 I는 이 발음 그래서 기프트 따라 읽어볼게요. 기프트 기프트 하면 안됩니다. 기프트 기에다가 이 제 기를 받아서 기프트 놀부의 기를 받아서 기프트 좋습니다. 선물이에요. 그럼 나 선물 갖고 싶어. 선물 갖고 싶어. 어떻게 말한다? 갖고 싶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제 기를 받아서 나는 I 갖고 싶다. want have 이게 한 번에 툭 나와야 되는 거예요. I want have 여러분 선물 몇 개 갖고 싶어요? 하나 갖고 싶으세요? 여러 개 갖고 싶으세요? 그렇죠? 여러 개 가지면 너무 욕심쟁이 선물은 하나만 받아야 됩니다. A gift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 선물 갖고 싶어? 자 물어보는 겁니다. 너 선물 갖고 싶어? 너 선물 갖고 싶어? 시작! 물어보는 거 맨 앞에 뭐에 쓴다? 그렇죠. do 입니다. 너 갖고 싶어? 선물을 하나 갖고 싶죠? 아 저는 여러 개 갖고 싶네요. 에이 물론 그래도 되지만 양심 불량 그래서 하나만 가질게요. do you want to have 하나? 하나 할 때는 어라? 하나? gift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됩니다. 저랑 한 지금 25분 정도 수업을 들었는데 와 나 되는 것 같아. 우와 신기하죠? 자 나 떡국 먹고 싶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설날이고 또 나이도 한 살도 더 들고 우울합니다. 그래도 떡국은 먹어야 되겠죠? 나 떡국 먹고 싶어. 여러분 시작 잘했어요. 어렵지 않죠? 일단 I야 내가 내가 먹고 싶다? want eat 뭐를? 떡국 일단 떡국은 그냥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I want 이 떡국 너 만두 먹고 싶어? 시작 그렇죠. do you want eat 만두 이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서 천천히 얘기를 하면 돼요.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 do를 쓰고 이런 것들은 물어볼 때 무조건 do입니다. 너 you 먹고 싶다. want eat 일단 여러분 여기 왜 to가 들어간지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죠. 그냥 쓰는 겁니다. 얘도 동사 얘도 동사예요. 나 원해 가져 나 원해 가져 나 싶어 가져 이상하잖아요. 한국말도 갖고 싶어 갖고 갖고 싶어 이런 느낌이에요. do you want to eat 만두 만두 여러 개 먹어야죠. 하나만 보면 배고픕니다. do you want to eat 만두 이렇게 s 여러 개가 된다는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영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어렵게 공부했어요. 지금까지 그냥 너무 많이 공부하고 너무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직접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너무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천천히 알려주는 거 어떤 분들은 아 이거 뭐야 시시해 재미없어 이런 분도 있겠지만 진짜 영어 못하시는 분들은 와 이런 말 하기도 진짜 힘들어요. 처음에 물론 뭐 영어 단어는 막 계속 공부합니다. 세계로 흘려듣기 패턴 영어 듣기 뭐 뭐 뭐 50단어 단어 한 어떤 강의 보면은 50단어 공부하기 하면서 예문이 막 쭉 나와요. 야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이제 지금 나이도 들고 저도 이제 좀 연식이 좀 오래되고 있습니다. 급투력하게 막 지금 노화가 오고 있는데 그냥 뭐만 하도 그냥 힘들어요. 조금만 요즘 전 강의 조금만 찍어도 힘들어 죽겠어요. 마찬가지죠. 그냥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조금만 하고 끝내면 어떻습니까? 또 내일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더라도 몇 개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우리 싫어할 때는 여러분 혹시 돈 좋아하세요? 돈? 돈 돈 좋아하죠. 근데 이 돈을 싫어해야 돼요. 돈 알기를 돌같이 해라.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자. 원래 최영 장군은 황금 알기를 돌같이 해라. 이랬지만 자 그래서 왜 돈이 나왔어요? 이 아닌 거는 우리 돈을 쓰면 돼요. 돈 그리고 뒤에다가 하고 싶은 동사를 쓰면 돼요. 가지다. 가지다는 영어로 have입니다. have 그러면 갖고 있지 않다. 안 가지다. don't have 먹다 eat 안 먹는다 don't eat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제가 떡국을 한 그릇 먹었어요. 엄마 그래요. 에이 떡국 하나 더 먹지? 나 두 살 먹기 싫은데 두 살 먹으면 떡국 두 그릇 먹어야 돼. 떡국 안 먹어. 바꿔보시죠. 떡국 안 먹어. 내가 안 먹는 겁니다. 시작 시작 이렇게 이미지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 내가 I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돈 eat 떡국 끝이에요. 엄마가 말합니다. 만두 좀 만들지. 만두 안 만들어. 만두 안 만들어. 바꿔보세요. 만두 안 만들어. 만두 안 만들어. 좋아요 여러분. 야 이제 나옵니다. 돈 make 만두 여러 개 만들죠. 만두 이 S 제가 재미로 붙인 겁니다. 여러 개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 만두 만들어? Do you make 만두 이렇게 해봤어요 우리. 물어보는 거 기초적인 영어 단어 외우고 많이 구도 공부 안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30분 동안 또 설날이어서 이렇게 조금 길게 한 번 강의를 그냥 정말로 제가 수업 시간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수업 시간이랑 조금 달라요. 수업 시간은 제가 보통 이렇게 제가 특별히 만든 책을 갖고 제가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해주고 우리 계속 그냥 제가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학생들을 말을 정말 많이 시킵니다. 옆 사람의 연안도 시키고 다 같이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영어를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조금씩 빨리빨리 말해요. 지금 아마 여러분 이거 처음 보신 분들은 되게 말을 천천히 하고 발음도 잘 안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온라인 강의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강의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강의를 그 숙제 검사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또 비대면 수업도 있습니다. 그 비대면 수업을 통해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같이 활용해가지고 여러분이 영어 시역을 늪힐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설레 야 이거 그래도 생각보다 이 정도는 내가 좀 되네 근데 이런 것들을 발음 수정받고 누군가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잡는다면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저와 함께 이 프랭크쌤 영어 읽기 그리고 500단어로 이 500단어에 있는 제가 단어를 갖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이 문장 읽어가면서 영어를 한번 친숙해져는 이런 한 해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좀 더 체계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유료 강의로 저와 함께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